우리나라 국보의 1호가 숭례문이에요. 그러면 천연기연물 1호가 혹시 보시지 않나요? 아십니까? 글쎄요. 10명 중 9명은요. 호랑이라고 대답합니다. 그런데 놀랍게도요. 호랑이가 아니라 대구 향산에 있는 측백나무예요. 측백나무요? 어떤 특정한 나무가 있어요. 향산, 대구에. 나무군요. 동물이 아니라. 사람들이 그렇게 짜증내요. 아니 호랑이 정도는 호랑이 1호 정도 대단한 거 아니야? 그런데요. 놀랍게도 호랑이는 천연기연물이 아닙니다. 천연기가 속하지도 않아요. 왜냐하면 천연기연물이 뭐예요? 있는 걸 지키자는 거잖아요. 그런데 호랑이는 한 마리도 없으니까 천연기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. 호랑이는. 실체가 없는 거죠. 존재하지 않는 거죠. 남한에는. 한국에는. 그런데 전 세계에서 호랑이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에요. 러시아 같은 데 아닙니까? 미국에 5천 마리가 넘게 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미국에 살고 있는 5천 마리는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야생 호랑이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. 뜨려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요? 아멘